대접하십니다. 현재 컴퓨터 데이트 인데요. 여러분 잘 즐기실 생각해요? 저도 아마 그냥 할 것 같아요. 장크루프다의 하이덕 캠퍼는 캠퍼? 그걸로 일단 해봅시다. 지압에 있는 조그만 데만 가려고 하는데 그냥 라이커가 뜰지 1호티가 떠야 되는데 일단 모듈부터 돌립시다. 위로채로 그냥 빨리 떴으면 좋겠다. 왜냐면 이게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그런거라 또 관심이 없거든요. 왜이렇게 멀어? 지압인데 됐다 어휘씨 호구인식 수준보소 이루채 뜰 때가 됐지? 이정도면 뜰법 하거든요. 뜬다는 보장이 있는건 아니지만 떴다 아 부캐슬이 떴네요. 아 오늘 안나와야 되겠다. 지압에 잡는 클라스 보여드려요. 확나 던지고 지금 부캐슬 해봤네요. 보여드릴게요. 이제 부캐슬이 떴습니다. 이제 부캐슬이 떴습니다. 이루어낸다 좁기색깔이네 범캐슬이 떴면 좋겠는데 이만 얼마 쓰죠 뭐 시원하다 잘갔다 네헥 아 혹시 모르겠는데 다 눌러놉읍시다 아우 부케 아주 좋아 맨날 한건식 해 아주 좋아 빨리 베스트프렌드나 되가지고 옮겨버려야지 자 부케 여기까지 뿅